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라디오가 꺼면... 나 어떻게 이렇게 몸이 갑자기 빨리 이렇게 커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커져! 나도 신기해 자체 럭비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그랬어 벌크업이 같이 되고 있는 건가? 벌크업이지 살 아니죠 다? 하루에 먹는 그 단백질량이 살이야? 얘 이거 눌러봤을 때? 힘주죠 힘이 들어가야지 살이에요? 원래 살이었다가 근육이 되고 눌러봤을 때 어떻게 됐어? 마지막까지 힘줘 봤어 나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한 거야 육질 체크한다고 하신 분 있고 지방 1호 변신 중 몸이 커져서 그런가? 왜 이렇게 네모 반듯해 보이죠? 인간에게 하는 얘기 맞아요? 아니 오빠 약간 얼굴에 살이 좀 쪘나? 턱에? 아니 얼굴은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굳기가 빠져가지고 어깨 어깨가 좁아 보이지? 그래 어깨 너무 넓어 보여 어깨가 좁아 보인다 옷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이 착시한 거 아까랑 앞뒤가 좀 다른 거 아니야? 아까는 넓어 보인다 보더니 아 난 어깨 넓어 뭘 뭘 든 거 같다 그랬잖아 이 어깨 말고 여기 살이 아 너비 여기 빵이 빵만 좁이는 그대로고 어 그럼 왜 이렇게 그 옷 입지 마요 오빠 이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갑자기 왜 할머니처럼 뭐 이렇게 뭐라고 그 옷 입지 마세요 결론을 내려 혼자서 근데 왜 이런 옷 입고 왔어요 오늘? 아 사실 제가 그 아끼는 옷인데 아 그니까 아끼는 옷이라는 게 입기 위해 아낀다는 뜻은 아니에요 소장 소장 아끼는 소장품 왜냐면 톰 브레이디라고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그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사놓은 건데 사놓고 어디 있는지 안 나타나는데 근데 요즘에 그 옷 정리를 좀 하다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오늘 입었습니다 오 아 무슨 일이 있어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입고 오신 거였구나 아니에요 블록커루 오 오 오 트렌드에 쫓아서 네 뒤쫓아가는 좋다 오빠 네 마이크 다시 드릴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다고 아 좋다고 정말 욕으로 들려가지고 눈은 눈이랑 표정은 욕인데 네 어느 오디오 정보는 욕이 아닌 거 같아가지고 보관만 해놨으면 좋겠어요 꼭지 떼고 떼고 네 저는 입에 넣고 꼭지를 떼요 입에서 이렇게 떡 떼가지고 빡 네 탕 오 어렵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서 뒷면을 치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뒷면을 치면은 왜 근데 향이 강해질까요 언니 약간 그 귤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렇지 죽어 있는 애 깨우는 거 같아 아 일어나라 어 그런 느낌 아닐까? 뒷면을 친다 힌트 좀 주세요 으흠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깻잎 모양이 훼손되진 않습니다 아 꼭지를 떼긴 아니네요 네 자 객관식 고르셨습니까? 뒷면을 치기 한 번만 해놓으면 안 돼? 좋아 무서워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쵸? 계속 가만히 침묵하다가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계속 집착을 해서 얼음 얼음물로 치기 하자 아 뒷면을 치기 하나요? 얼음물로 치기 가요? 지연이 정말 캐릭터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캐릭터가 베테네에서만 나온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아 왜요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한 4번 말했죠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귀에서 맴돌아요 뒷면을 치기 근데 그거를 막 아 근데 이것도 아니야 그냥 뒷면을 치기 안 그러면 정리인 뒤통수 치기 내 뒷면을 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뒷면을 치기 발음도 뭔가 그 지연씨 특유의 약간 임플란트 먼블링이 있거든요 뒷면을 치기 네 잘 지게 얘기하거든요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에요? 얼음물로 치기 네? 얼음물로 치기 네? 네인씨는 아 저는 뒷면을 치기로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뒷면을 치기 왜 그게 향을 강하게 만들어준 지 이유는 전혀 모르겠지만 얼음물로 치기 아 뭔가 괜히 뒷면을 치면 뒷면을 치기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뒷면을 치기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 방법 아 그런 식으로 뒷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튕기는 느낌으로 옛날에 막 김에 소금 너무 많으면 톡톡 터는 아저씨들 있는 것처럼 아 근데 얼음으로 치기 한번만 해보자 왜요 왜요 갑자기 마음을 왜 바꿨어요 왜 얼음을 많이 드시잖아요 지연씨가 그냥 뒷면을 치기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어요 뒷면을 치기 아닌 것 같다? 음 아 근데 저 네 이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기 돌려보고 싶네요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인플돌의 그 발음 첼진이가 있어요 뒷면을 치기 왜 저를 쳐요? 저의 옆면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면을 치기 예 이건 두루치기라고 하죠 두루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해요 아니면 어른물로 시키 뒷면을 치기 한번 가보자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뒷면을 치기 안녕하세요 위인 절대로 세일하는 옷을 사서 시착해봤더니 제게 조금 커서가 아니라 위인임을 존경하기에 판신일 조금을 미리 보낸 겁니다 뭔가 다 애매하다 그지? 세일하는 겨울옷을 샀는데 커서 생일은 다음 달인데 벌써 보낸다? 다시 추워지면 입으세요 뿅 혹시 왕작가님이 입어보시면 발목까지 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하하하하 나는 길어서 난 못 입겠는데 아 로코트 아니네 작아 보이지 않는대요? 좀 끼 팔이 짧은데? 그지? 코트인데 팔이 좀 짧아 왕작가님 이야 감사합니다 니꺼다 아 쟤꺼 아니야 너 이.. 팡현이한테 바뀌었는가 어 그래 팡현이가 팡현이한테 인계 됩니까? 이거 이거 보낸 애매한 걸 그냥 우리한테 짱처리 있어 어? 애매한 어? 날 생각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샀는데 겨울 코트를 세일하는 걸 샀는데 좀 큰 것 같아서 나한테 토스를 해? 헤헤는 의류 수거합니다 여러분 꺼집니다 꽉 잡아요 야 와서 이거 봐 꺼지기 전에 꺼질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는 당연히 길게 좀 발에 닿나 봐봐 어? 맞는데? 어 발에 닿네 땅에 닿네 땅에 닿네 땅에 안 닿죠 이 정도면 가오나씨 새끼 같네 가오나씨가 새끼쳤어 근데 이거로 톰이랑 이런 게 나한테 맞는데? 그러니까요 오빠한테 당연히 잘 거 같은데 애매해서 조명인한테 넘기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넘기겠습니다 왜 안 꺼지지? 그래요 어 2812님 앞머리 없는 지영씨도 궁금해요 올백 머리하고 라디오 오는 거 가능? 올백? 제가 또 올백하면 더 이뻐요 라디오 오는 거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가능하죠 예 아니요로 답해주세요 가능합니다 올백나 기가 막히다? 이마가 되게 이쁩니다 제가 아 그래요? 지금도 좀 나와있는데 채팅창에 쟤도 좀 이상해라고 하시니까 지하가 정신차려라 정신차려라 정신차리했습니다 하긴 승무원 때 올백 머리 많이 해보셨겠죠 그쵸? 그쵸 뭐 질리도록 했죠 어 갑자기 줌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쵸? 진격의 거인이 됐어요 하하 약물 과다 보면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가 있어요 활동명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실명을 쓰기가 싫어서요 제가 성이 방씨라 백구동 방울토마토 아니면 백구동 방가방가 중에 설정하려고 하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방으로 시작하는 괜찮은 단어 있으면 추천받을래요 아 닉네임 방울토마토 대 방가방가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방씨들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방씨 친구 있었습니까? 있었죠 방씨들은 사실 어릴 때는 학창시절에 100% 무조건 방구 이런거 아니에요? 그쵸 방구뽕 뭐 백구동 방구 예 방귀대장 뭐 이런식으로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니까요 예 방상아줌마 방구뽕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쵸 이거 방토랑 방가방가로 가신거 보니까 이제 그쪽을 미리 차단하신거 같아요 본인이 사전차단 예 그쪽으로 가지말라고 방씨면 순순히 방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통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차단하셨어 방자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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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방심위 예 그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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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뽑아줄까요? 방울토마토 대 방가방가 하나 둘 셋 방울토마토 오 자 맞았습니다 오 맞았다 오 왜 방울토마토 고르셨어요? 예? 아 그냥 방토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방가방가 너무 올드하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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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서 이제 하고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피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가니까 이제 다른 행사하고 있는거에요. 행사장가서 제가 이제 마카롱같은거 좀 세베와갖고 이제 줬죠. 세베왔는데 그거 오다 세베였다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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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걸 오다 주었다고 해야 그게 감동포인트지. 진짜 어디서 주어온거를 오다 주었다고 하면 그건 팩트잖아요. 팩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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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먹힌 게 아니라 이분이 있으신 것처럼 찜 넌 내 거야 이런 게 먹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놈은 상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먹힌 게 아니라 다른 게 먹혔는데 일단 얼굴이 먹혔겠죠, 얼굴이. 이걸 한 거죠. 얼굴이 잘생기면 뭘 해도 다 됩니다. 오다 주웠다 해도 되고요. 찜 내 거야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렇죠. 딴 거 해도 돼요, 그냥. 딴 거. 똥을 싸도 되죠, 형은. 그건 안 되죠. 그건 앤디 워홀 그 괴담 아닌가요? 뭐 그게 아니면 방구 정도 끼는 거는 약간 좀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뿡 넌 내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무신데. 멋있다고요? 방구로 너를 이렇게 가뒀어 이러면.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 얼굴이 못생기면 안 돼. 방구뽕. 영역표시를 한다. 네. 푸바오만 가능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부부간에도 안 트잖아요, 잘. 방구는. 네. 트셨어요? 저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기억이 잘 안나.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아닌 겁니다. 이런 게 진짜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렇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네, 가스. 둘이 서 시연 한 번이라고 써있는데 뭘 시연하라는 거죠? 네? 어, 뿡 넌 내꺼야 이걸 하라는 거야? 아니면 찜 넌 내꺼야 이걸 하라는 건지. 갑자기 상재님이 이제 치캔보는 분이 만약에 빵구를 끼워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애플 비전프로 쓰고 있는데 새로 치캔보고 있는데 갑자기 뿡 이러면서. 아, 그 영상 속에 있는 분이? 네. 어. 그러면서 이제 빵구를 한 번 가두고 이렇게 콩. 내꺼야. 그래요. 방심이가 방구심위원회도 아니고 오늘 몇 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그 인피니트 내꺼 하자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잖아요. 깻잎 논쟁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때려고 하는데 잘 안 떼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 안 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장 떼주면서 그걸 내가 먹은 거지. 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고? 네. 어, 뺏어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속으로 넣어. 처음에는 어, 저 사람이 날 위해 깻잎을 떼주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 반전으로? 네, 반전으로 갑자기 그걸 먹으면. 어? 어? 저 땡, 저 땡, 땡끼 뭐지? 이러면서. 저 땡땡땡끼면 엄청난 쌍욕인 것 같은데. 저 땡끼면 뭐지? 그냥 땡끼도 아니고. 저 땡땡땡땡끼. 어, 이거는 완전 심한 쌍욕인데. 네, 방송에서 땡끼라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한데. 아, 그래요? 저 땡땡땡땡땡끼면은 거의. 네, 큰 욕이잖아요, 그죠? 아, 진짜 아무도 모른데요. 저 진짜,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 그럴리가 있나? 유희관 알죠? 몰라요? 야구 아예 안 좋아하시네? 네 롯데 몰라요 백화점 텔레파시 게임 아시는거야? 위험하라기 아까 일찍 왔지? 주차할 때 내 앞에서 알짱거렸지? 아 형 그 차가 형 차구나 아 딱 주차하려고 했는데 앞을 딱 막고 있어가지고 누가 내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붙어서 보지 이 차는? 어떤 놈이야? 아따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가더라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SBS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아 밥 먹으라는거야? 근데 어떤 차가 SBS 들어오는데 거의 막 붙어서 와 무슨 산책하는 개들처럼 딱 붙어서 오는거야 그래서 예의 없이 붙어서 보지 저는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보통 여기 SBS 딱 들어올 때 2차 소행된 차는 우회전으로 가거든 홈풀 쪽으로 맞아맞아 거의 90%가 거기로 가는데 내가 집질하니까 어 이렇게 계속 가는거야 가리고 맞아 내 뒤차 보고 어 이쪽으로 오지 보통 우회전하는데 왜 가리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SBS 들어가더라고 아 그 차가 형 차였구나